저희의 점수는요. 5점 만점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리? 구리? 태브리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은 교촌 특집으로 해가지고 새로 나온 교촌 허니 순사를 시켜봤어요. 그래서 저희 한번 같이 뜯어보려고. 방금 따끈끈하게 배달이 왔는데 한번 비주얼을 보여드릴게요. 짠! 견자 안에는 무, 콜라, 교촌, 외지감자, 양념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교촌 칠리 소스가 있고요. 레드 디핑 소스가 이렇게 두 개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티슈도 이렇게 같이 오네요. 한번 뜯어볼까요? 뜯어볼게요 여러분. 교촌이 양이 적다고 하는 소문이 있었는데 사실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에요? 양이 한 이 정도 돼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비교를 위해서 무가 이 정도잖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매지감자는 이렇게 들어있어요. 한번 다 양념이랑 무랑 다 세팅하고 돌아올게요. 여러분 이렇게 세팅을 해봤는데요. 여기 무를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근데 이거는 편견일 수도 있지만 교촌 무는 좀 적은 것 같아요. 맞아요. 무도 적어 보여요. 네. 아 그리고 음료는 네. 콜라를 따라 볼까요? 네. 음료는 콜라를 따라 볼게요. 콜라. 이렇게 세팅이 끝났는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삭바삭 파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이스크림 여러분 저희가 소스가 뭔가 먹고 싶어서 갈릭 소스 한번 갖고 와볼게요 갈릭 소스 가져왔어요 이 친구를 저희가 제일 좋아해요 과자에도 찍어먹고 어묵에도 찍어먹고 치킨에도 찍어먹고 피자에도 찍어먹고 다 찍어먹어요 이 갈릭 소스가 여기에 어울리는지 한번 찍어서 먹어볼게요 이 갈릭 소스는 너무 맛있었어요 바삭바삭 딸고기 너무 맛있어 아 여러분 저희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허니 순살 이걸 먹어봤는데 그 전에 원래 허니 있었잖아요 근데 순살이 신메뉴로 나와서 먹어봤는데 맛은 똑같고요 그리고 이 레드 양념은 이건 제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는데 약간 조금 초딩 입맛은 아니고 어른 입맛 같은 맛이고 좀 살짝 매콤해요 살짝 살짝 매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칠리는 치킨 때문에 온 건 아닌 것 같고 여기 외지감자 때문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그냥 평범한 그냥 칠리 소스나 그리고 여기는 치킨은 있잖아요 일단은 처음에 되게 맛있었어요 맛있었는데 뭔가 살짝 좀 뻑뻑한 느낌이 좀 들었고요 평타 이상은 하는데 두번은 시켜 먹을 것 같지는 않다 왜냐면 이게 2만원이고 매지감자가 3천원인데 배달비까지 받더라고요 그래서 총 2만 5천원을 지불을 해서 시켰는데 다신 시켜 먹지 않을 거다 외지감자도 되게 맛있었어요 외지감자도 맛있었는데 저는 먹을 때 살짝 생 감자 맛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살짝 감자 비린내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싫어할 수 있는데 저는 감안하고 먹긴 먹었어요 그래도 감자를 애초에 좋아하니까 태리는 오늘 어땠어요? 저는 교촌 한이를 진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순살이라서 되게 부드러울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처음엔 되게 맛있었어요 바삭하고 맛있다라는 느낌으로 먹다가 점점 퍽퍽해져가지고 콜라를 계속 찾게 되는 그런 느낌이었고 감자를 시켰잖아요 감자가 되게 맛있고 부드러웠어요 그래서 이거를 먹다가 이걸 먹으니까 더 퍽퍽한 더 비교가 돼가지고 더 퍽퍽한 느낌이었고 진짜 막 가끔 가다가는 옆에 찌를 정도로 아팠고요 아 맞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희가 음식이 조금 로우해진다 그러면 바로 이 마법카드를 써요 갈릭소스 근데 어디든 다 찍어 먹어도 진짜 맛있어 이건 정말 증명할 수 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오늘도 이 갈릭소스랑 치킨이랑 외제감자에 찍어 먹어봤는데 이 두 양념이 생각하지도 않을 정도로 정말 맛있었고요 정말 좋았어요 제가 갈릭소스 추천해 줬어요 그리고 맨날 갈릭소스는 찾네요 저희의 점수는요 5점 만점에 3점 저도 3점 네 저는 저도 3점 그러니까 평타 정도?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니까 이 정도까지만 가성비 면에서 전체적으로 종합했을 때 가성비에서 너무 떨어지지 않았나 양은 생각보다 많았어요 차라리 저라면 제가 요리를 한다면 그냥 치킨 튀겨서 꿀 찍어먹는 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 저희 방송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 그러면 저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